안녕하세요. 빛이레사입니다.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잘 하셨나요? 이제 운동을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하체에 대한 운동입니다. 체계적인 운동으로 하체를 달력있는 근육으로 만드시면 하체 비만을 해결하실 수 있어요. 트레이너 선생님의 주의사항을 잘 들으시고 영상을 보시면서 잘 따라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진영 트레이너입니다. 이번에 배워 보실 동작은 바벨 스플릿 스쿼트 동작이 되겠습니다. 바벨을 등 상부에 올리고 오버핸드 그립으로 바벨을 잡습니다. 한 발이 앞으로 나오도록 다리를 앞뒤로 약간 벌려주시고요. 뒤쪽 발은 뒤꿈치를 들고 발끝으로 손 자세를 취해줍니다. 양 발의 간격은 0.5에서 1미터 간격으로 벌려주시고요. 앞쪽 다리의 무릎을 살짝 구부려주십니다. 그리고 몸통에 힘을 주시고 천천히 몸을 아래로 내려주세요. 뒤쪽 무릎이 지면에 거의 닿을 정도까지 구부려주시면 효과적인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스쿼트 동작보다는 스플릿 스쿼트를 함으로써 다리에 더 많은 자극을 줄 수가 있죠. 더 깊이, 더 강하게 자극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스쿼트 동작과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역시 하체에 많은 자극이 가는 동작이어서 운동을 하시다가 힘드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힘드시면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해주시고요. 하체는 운동 전과 운동 후에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트레칭을 안 해주면 헴스특이 근육이 뭉쳐서 많은 불편함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 후에도 반드시 하체를 스트레칭하는 습관이 꼭 필요합니다. 와우, 오늘 힘드셨죠? 이제 회원님이 혼자 5세트 반복해 보세요. 물론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파이팅!